해볼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개만 좀 나눠서 해볼만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받는 영상은 방송에 따로 촬영해서 스페션데스의 인스타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컬러풀 체일마이 퀴즈 안팎에 이어서 스페션데스의 앨범 1번 트랙부터 들었었는데 1번 트랙이 뭐가 느끼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만나고 싶은 선배님이 있냐고 물으면 우즈 선배님이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자, 다음에는 스테이션 재껴서 꼭 직접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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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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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